글로벌 긴축과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 21% 넘게 떨어지고,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5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. 코스피는 어제 전날보다 1.91% 내린 2,332.64포인트에 마감해 작년 말 2,977.65포인트에서 21.66% 하락했고,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,033.98에서 745.44포인트로 27.91% 하락했습니다. 이에 작년 말 2,650조 원이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어제 기준 2,161조 원으로 489조 원이 줄었습니다. 유가증권 시장에서 368조 원, 코스닥 시장에서 121조 원이 각각 줄어 반년 동안 시가총액은 총 50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. 만족도 축하했고,